지금까지 이런 맛은 없었다. 이것은 갈비인가 통닭인가. 기억하시죠 여러분? 한 영화에 나왔던 대사입니다. 심지어 이 통닭을 만들었던 사람들, 형사였죠. 영화 속에는 의외로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장치들이 들어있는 경우가 많은데 대사 한마디에서도 경제 상황을 엿보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영화로 배우는 경제, 그래서 오늘은 한국경제신문의 구민기 기자가 우리가 영화 속에서 미처 캐치하지 못했던 경제 이야기 들려주신다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영화랑 경제학, 이거 의외로 언론이나 방송에서 많이 다루긴 해요. 출발 영화 여행 이런 데서도 보면 가끔 나오는데 구 기자님이 관련 기사를 되게 많이 쓰셨더라고요. 저 혼자 쓴 건 아니고요. 시네마노믹스라는 팀으로 저희 회사에서 다른 동료 기자들하고 같이 영화를 통해서 경제학을 한번 만져보면 어떨까라고 해서 시작을 했는데 이게 사실 생소한 경제 이론을 좀 말랑말랑하게 만지다 보니까 쓰는 저희들도 되게 재밌었고 그리고 봐주시는 독자분들도 되게 사랑해 주셔가지고 한 2년 정도 가까이 또 연재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요?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어떤 영화로 경제학을 배워볼까요? 미리 좀 말씀을 해주셔서 그런데 치킨 하면 떠오르는 영화가 있죠. 네. 바로 극한직업입니다. 진짜 그때 이후로 갈비랑 통닭을 둘 다 시켜서 먹었다는 비벼서 먹으면 또 맛있어요. 맞아요. 이게 지금까지 이런 맛은 없었다. 이것은 갈비인가 통닭인가. 이 극한직업 안에 어떤 얘기가 들어있죠? 이게 되게 많은 이야기들이 들어있는데요. 먼저 영화를 보시지 않으셨던 분들도 있으시고 보셨는데 약간 좀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도 있어서 간략하게 줄거리 이야기 드리자면요. 먼저 유성용 배우가 연기하는 아 기가 막히죠. 연기가 대단하셨죠. 고반장이 나와요. 이 고반장이 이끄는 마약수사반이 있습니다. 이 마약수사반은 매일 거의 허탕치고 실수만 하느라고 경찰 내에서 굉장히 엉망진창이었죠. 처음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도 나오고 그런데 그러다가 이들에게 굉장히 큰 행운이 옵니다. 거대 조직이 마약을 밀반입한다라는 제보를 받게 돼요. 그러면서 이 고반장이 결심을 하는데 잠복수사를 하게 됩니다. 잠복수사의 방법이 또 특이했던 게 이 마약조직 앞에 있는 마약조직의 아지트 앞에 있는 치킨집을 본인들이 인수하게 되는 것이죠. 마약조직들이 치킨을 꽤 시켜 먹은 모양이네요? 대개 그 일단은 너무 한적한 동네였고 거기서 뭐 시켜 먹을 수 있는 거라고 치킨 밖에 없었기 때문에 뛰어봤자 벼룩이었군요. 그렇죠. 갈 데가 없었다. 그래서 결국 고반장 내 팀이 치킨을 만들기 시작을 합니다. 직접? 직접 본인들이 이제 장사를 하는 흉내를 내야 되니까요. 그러면 공무원에서 순식간에 자영업자가 됐군요. 네. 그렇게 된 거죠. 그런데 갑자기 위기에 봉착을 해요. 이게 뭐냐면 갑자기 양념 치킨을 누군가가 주문하기 시작한 겁니다. 양념 치킨 그 메뉴에 없는 거 아니였어요? 그렇죠. 이 사람들은 이제 후라이드밖에 튀기지 못했었는데 양념을 시키기 시작하니까 여기서 이제 고육지책으로 짜낸 게 진성규 배우가 연기하는 마영사가 있어요. 갈빗집 아들. 그렇죠. 수원 왕갈빗집 아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그 양념을 치킨에다가 접목시키기로 하죠. 그런데 이게 생각보다 의외로 대박이 난 겁니다. 사실 그런 거 이 영화 전에 먹어보신 적 없으셨죠? 없었어요. 그 비슷한 간장치킨 이런 걸 먹어봤는데 갈비치킨? 그런 게 있나? 그렇죠. 갈비 양념은 약간 간장치킨하고 조금 다르죠. 그래서 그게 의도치 않은 결과를 가져왔어요. 너무 색다르다 보니까 사람들이 몰리기 시작했고 이게 여기에서만 먹을 수밖에 없다 보니까 계속 사람들이 몰려서 입소문도 나고 엄청 잘 팔리기 시작한 거죠. 주객이 전도됐던 그 상황이 기억나는데 손님이 너무 많이 와서 이게 본말이 전도되니까 손님 떨어뜨리려고 통닭값을 엄청나게 올리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게 3만 6천 원이나 돼요. 닭 한 마리예요? 예전에 닭 한 마리 가격이 2만 원 가까이 됐다고 해서 소비자들의 여론이 굉장히 불편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때보다도 훨씬 더 높은 3만 6천 원을 받게 됐는데 가격의 허들이 상당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색달랐던 거죠. 맛있었군요. 전국에서 이런 집을 찾아볼 수 없기 때문에 오히려 수요는 줄어들지 않고 사람들이 계속해서 몰리게 되는 이상한 사태들이 퍼지게 됩니다. 그 정도 3만 6천 원짜리 통닭 정도 먹어줘야 플렉스한다. SNS에 올릴 거다. 인스타그램 업을 한다. 통닭과 함께 찰칵 이런 게 거기 등장했던 기억이 나요. 황제치킨, 허세치킨이라고 불렀죠. 아니 그래서 그 장면을 보면 네가 소상공인을 모르나 본데 우린 원래 다 목숨 걸고 해 이런 대사가 있었단 말이에요. 이 장면 정말 인상적이었는데 닭값을 올려도 장사가 잘 됐다.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장사를 계속해 나갑니까? 이런 것들 속에서 저희가 이제 경제학 의미를 찾아볼 수 있다라고 해서 이 영화를 가지고 왔어요. 사실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자영업자분들이 되게 많이 힘드시잖아요. 힘들죠. 자영업자 얘기를 애환 있는 자영업자분들의 이야기를 녹여놨던 이야기다 보니까 가져왔는데 그럼 여기에 어떤 경제학적 함의가 숨어져 있느냐라고 말씀을 드리면 먼저 자영업자분들이 마주하는 시장 유형에 대해서 우리가 분석을 해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고반장이 치킨 사업을 시작한다라는 거는 우리가 다시 말해서 치킨 시장에 진입했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아주 대표적인 레드오션이라고 하죠. 그렇죠. 우리가 무슨 제품을 파냐에 따라서 흔히들 화장품 시장, 떡볶이 시장, 게임 시장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나누는데요. 경제학에서는 이런 시장마다 각자의 특성이 있고 그거를 유형화시켜서 분석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시장마다 자영업자분들이 어떤 유형에 속해 있느냐에 따라서 어떤 전략을 취해야 되고 어떤 수익 창출 방법을 내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지를 알아볼 수 있다라고 해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수원 왕갈비통닭은 독점적 경쟁 시장에 속하기 때문에 치킨 가격을 올려도 매출이 늘어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환경에 취해져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독점적 경쟁 시장, 독점적 경쟁 시장의 요소가 어떤 것들이 있었죠? 우선 경제 시장의 유형을 말씀드렸잖아요. 그 유형들을 따져보자면 먼저 상품을 제공하는 판매자들이 있잖아요. 판매자들의 숫자로 시장을 구분을 할 수 있어요, 우선. 그래서 먼저 공급자가 하나일 때는 독점, 그리고 두 개 이상의 소수일 때는 과점,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 무수히 많을 때는 완전 경쟁 시장 혹은 독점적 경쟁 시장이라고 해요. 그런데 독점과 과점은 공급자가 하나 혹은 소수이기 때문에 대기업이나 공공기업들이 주로 영위하는 사업 분야에서 많이들 나타나죠. 그래서 오늘은 자영업자분들 마주하는 시장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때문에 독점적 경쟁 시장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고자 합니다. 그러면 이게 되게 재밌는 상황인 거예요. 극한직업 안에서의 수원 왕갈비 통닭 이 집은 일단 경쟁하는 가게가 없어요. 현실의 치킨 시장은 완전 경쟁 시장인데 이 가게는 전국에 유일하기 때문에 명백히 독점 시장이고요. 치킨집인데 독점 시장이고 주변에 외식할 만한 데도 없고요. 완전 경쟁 시장하고 독점적 경쟁 시장의 요소를 다 가지고 있는 시장에 들어간 건데 이 두 개는 정확히 어떻게 구별할 수 있습니까? 일단은 학문적으로 저희가 구분을 해보자면 둘이 나누는 기준은 일단 상품의 속성이에요. 무엇을 파느냐, 상품이 과연 동질적이냐, 차별적이냐라는 이야기인데요. 먼저 똑같은 상품을 팔고 있다면, 가게마다 비슷비슷한 상품을 팔고 있다면 완전 경쟁 시장에 속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가게마다 조금의 차별화가 된 제품들을 팔고 있다면 독점적 경쟁 시장에 속해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완전 경쟁 시장이라는 거는 어디에서나 비슷한 값으로 다 파는 거. 예를 들어서 쌀, 우유 이런 것들이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독점적 경쟁 시장이라는 거는 현실 세계에서 어떤 것들을 예로 들 수 있어요? 미용실이나 극장같이 서비스나 재화가 조금 더 다른 가게랑 차별화되게 제공할 수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 앞에서 말씀드렸던, 평론가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던 왕갈비통닭도 어느 정도 차별성이 있었기 때문에 독점적 경쟁 시장에 속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흔히 있는 미용실 같고 흔히 있는 치킨집 같지만 딱 거기에만 있는 뭐가 있다면 지위가 완전히 달라지는 건데 그러면 특정한 상품별로 특정 유형의 시장이 정해진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예요? 뭐 그것이 딱 정해져 있다라고는 말할 수 없는 게 일단 어찌 됐든 간에 저희는 경제학을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론이죠. 그러니까 현실의 스펙트럼은 너무나도 다양하고 그거를 칼로 배듯이 나눌 수 없기 때문에 완전 경쟁 시장과 독점적 경쟁 시장 급단에 있을 때 그 어느 사이에 시장들은 항상 존재를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가지고 쌀 시장이라 하더라도 고시카리 쌀이라든가 우유 시장이라고 하더라도 무황생제 우유 같은 것들을 팔 수 있잖아요. 이들은 뭐 완전 경쟁 시장이면서 독점적 경쟁 시장의 성향을 조금은 띄고 있는 그런 시장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또 고반 장래가 만약에 프라이드 치킨이나 양념치킨 시켰다면 그것만은 팔았다면 완전 경쟁 시장에 조금 더 가깝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자영업자분들이 이 방송을 듣고 계시다면 우리가 여기서 전략을 좀 엿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완전 경쟁 시장에 들어가 있었지만 3만 6천 원까지 올릴 수 있었던 이유. 물론 이게 극중의 상황이라서 상당히 극화되긴 했습니다만 결국 나만의 한 방이 있어야 된다 이 얘기네요. 네. 맞아요. 차별성이 있어야 된다라는데 전략이라고 해서 되게 거창해 보이기도 하는데요. 되게 간단한 개념이에요. 우리가 직관적으로도 생각할 수 있는 건데요. 완전 경쟁 시장은 차별성이 없잖아요. 내가 만약에 가격을 올려버리면 그냥 다른 가게에서 사버리면 되잖아요. 굳이 그러니까 가격을 올리면 손님들을 다 바뀌게 되는 거죠. 가격 차별성이 없고 그러니까 가격 결정권이 없는 거죠. 그래서 가격을 올리지 말고 눈치 보라는 거고요. 어렵네요. 이 시장은. 독점적 경쟁 시장 같은 경우는 내가 가격을 올리더라도 다른 데서 살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차별성 있는 제품을 팔아서 가격 결정권을 가지시라 이런 말씀입니다. 차별적인 서비스. 이게 말은 쉬운데 이게 만만치가 않아요. 고민 많이 하셔야 됩니다. 시장별로 특징이 다 다른 거죠? 네. 시장별로 일단 소비자들이 움직이는 특징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라는 경제학 개념으로 이걸 좀 분석해 볼 수 있는데요. 이거 담배값 올릴 때 제일 많이 나온 얘기죠? 네. 맞습니다. 경제에서 탄력성이라는 개념은 진짜 많이 나오잖아요. 그거를 여기에 빗대어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 먼저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라는 개념은 제품의 가격이 올라갈 때 수요가 얼마나 탄력적으로 줄어드느냐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쉽게 더 얘기를 하자면 가격이 올랐는데 수요가 재빠르게 탄력적으로 줄어들었다. 이거는 굉장히 탄력적인 시장이라는 거고요. 그리고 반대로 가격이 올랐는데 수요가 덜 줄었다 하면 가격 탄력성이 조금은 낮은 시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격을 올리건 말건 나는 피워야겠다 이런 사람이 많다고 예를 들면 담배 시장은 경직돼 있는 시장인 거죠? 네. 맞죠. 비탄력적인 시장인 거죠. 그래서 고반장 내가 팔았던 3만 6천 원짜리 이 극중에 나온 왕갈비 통닭은 당초에 어떤 물건입니까? 너무나도 비탄력적이었죠. 가격을 올리건 말건 시켜먹을 사람 먹으니까. 네. 다른 데 가서 찾을 수가 없잖아요. 하다하다 해외에서 단체 관광객까지 왔던 그 장면도 기억이 나는데 네. 맞습니다. 자영업자분들 중에는 이거 너무 어렵다. 내가 장사 준비하기도 어려운데 탄력성까지 이해해야 되느냐라고 물어보실 수도 있어요. 이거 알면 뭐가 좋아요? 사실 새로운 경제용어를 소개해드리는데 조금 의의를 두려고 가져온 것도 있고요. 그런데 먼저 일단 탄력성 개념을 이해하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경제학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직관적으로 이해하는데 많이 도움이 돼요. 완전 경쟁 시장은 예를 들어서 완전 경쟁 시장은 탄력적이니까 가격을 올리면 가격을 올린 것보다 판매량이 너무 많이 줄어들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총 매출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독점적 경쟁 시장 같은 경우는 비탄력적이니까 가격을 올려도 그것만큼 판매량은 많이 줄지 않으니까 총 매출은 훨씬 더 올라가겠구나라고 바로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아마 그런 생각을 다들 하실 거예요. 이게 마지막 질문이 될 텐데 내가 김밥집을 하더라도 우리 집에서만 먹을 수 있는 걸 만들어서 가격을 얼마든지 올려도 손님이 왔으면 좋겠다. 다들 하는 생각이거든요. 그런데 조금만 지나면 다 따라한단 말이에요. 이른바 미투 상품이 많이 나오는데 미투 상품이 나와서 허무해지는 상황이 돼도 그래도 이게 의미가 있는 건가요? 사실 그거는 독점적 경쟁 시장에서 완전 경쟁 시장으로 전락했다고 볼 수밖에 없을 거예요. 우리나라에 어떻게 보면 되게 고질적인 현상이기도 한데요. 많은 예시가 있었죠. 최근에 보면 카스텔라라든가 흑당 버블티 주땡으로 대변되는 과일 주스집들 엄청 많았잖아요. 한 번 대박 아이템이 나오면 우죽순 달라붙다 보니까 차별성 있는 제품이 있더라도 그것이 너무나도 완전 이렇게 다들 따라하다 보니까 완전 경쟁 시장으로 바뀌는 거죠.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희도 굉장히 가까운 사람이 자영업을 해서 꽤 잘하고 있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R&D 연구소에서 보내는 시간이 영업장에서 보내는 시간도 훨씬 길거든요. 결국은 나만 가지고 있는 필살기 그거 하나가 있어야 직장인이든 자영업이든 그래야 생존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다시 한 번 해보게 되는데요. 우리 오늘 영화 속에 푹 빠져서 시간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르겠어요. 벌써 끝났나요? 시네마 노닉스 재미있는 기사가 많았는데 또 나와주실 거죠? 언제든 불러주시면 준비하고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의 구민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